오늘은 야참 라면 맛있겠죠? 맛있게 잘 먹어볼게요 이거 어제 한거 저는 꼬들꼬들한걸 좋아해서 면을 넣고 3분 3분도 아니야 2분 맛있네요 이 젓꼬치 김치랑 먹으니까 맛있네요 이 젓꼬치 김치랑 먹으니까 맛있네요 청양고추 청양고추 이 젓꼬치 김치랑 먹기 도저히 또 먹기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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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네요 다들 주무셔서 조용히 먹고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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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먹고 저는 라면 끓일 때 쌀국수에 넣는 칠리소스를 항상 첨가하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더 맛있더라구요 저는 라면을 먹었으면 더 맛있겠다고 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부드러워요. 너무 맛있다. 한번 더. 너무 맛있어요. 밤이니까 국물은 안 먹는 걸로 다음날 얼굴이 많이 부을 수가 있잖아요. 마지막 정량 고추야.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다 먹었으면 웰칠수 한잔 할게요. 진짜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